Q.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클산 안 크고 안클산 안 크는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먼저 오리언의 공격. 왼손 레이업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엔드온을 얻어냈거든요. 임상천 선수가 이강 선수와 고명균 선수의 매치업도 볼 만하겠죠.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KGC. 라인 밖에서 나왔습니다. 계속 올드한 표현을 골라서 써보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완벽한 석점슛이에요. 하지만 유소년에서는 석점이 안 되어있던 거죠. 박시우의 패스. 다시 임상천. 임상천의 해결입니다. 박시우가 이희재 선수를 바라봤고요. 이희재 플로터 성공합니다. 멋진 슛. 이희재였습니다. 이희재 선수도 이제 득점을 기록했어요. 동시에 헬드보드 선언을 했어요. 완벽한 블락. 이렇게 멋진 블락슛이 나올 때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비교적 쉬운 상황이었는데 득점을 연결 못 시키네요. 임상천. 턴 동작 화려하게 가져간 뒤에 또 한 번의 득점을 올립니다. 임상천. 심지어 슈팅 올라가는 순간에 부딪혔거든요. 이렇게 화려한 스피드 무브가 나올 때는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배상되나요? 감사합니다.